박시장 박시장 동일 운동회 독재에 한 맺힌 사연이 있는 이곳인데 골든타임 더 미스터 골든타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빠가 아직 지켜줄 시간 골든타임 골든타임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와 생존을 잊지 마세요 박시장 박시장은 여기서 사람들이 나간걸 동기가 아닌 조합장이나 박들 준다는 사기에 속아서입니다 옥바라지에서 자식바라지 하며 살던 할매들인데 박시장 서울시민인권 헌장은 어찌 됐나요 인권 변호사도 거기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 변하나 봅니다 이렇게 깡패들 불러서 시민들 때려도 되는 건가요 다같이 골든타임 하세요 원 투 원 투 원 투 골든타임 돈 미스터 골든타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옥바라지를 지켜줄 시간 골든타임 골든타임 이쁜 보컬 이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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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쁜